안녕하세요! 요즘이녀 정민! 호이! 아우 반갑습니다! 센 해녀들! 요즘이녀가 아니라 센 해녀들입니다. 그럼 왜이래? 왜이래? 쇠보인네! 오늘 물이 너무 밝아요, 진짜! 대박! 옆댓글! 새해! 저거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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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셔널 지옥을의 숨지 같다! 네셔널 지옥을의 숨지 같아! 네셔널 지옥을의 숨지 같아! 비쥬옷 내려갈 수 있는 중 비쥬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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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옷이 좀 달려오는 거 와 대박 와우 미쳤습니다 와우 물이 맑으니까 물 밖에서 다 보여 눈이 좋아야 됩니다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두번째 벚꽃 두번째 벚꽃 소라하영의 정복이 보이는걸 어떻게 합니까? 잡아야지 소라하영의 정복이 팝콘소스 소라하영의 정복아영 그리기 아주 좋은 girls 진짜 이쁘다 저는 예전에 진짜 해녀 하기 전에도 이런거 자연생태 이런거 너무 좋아해서 그전에 아쿠아리움의 상어 수료권에서 알마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출근할 때마다 그냥 행복한거에요 그때도 근데 지금도 딱 그럴거같아요 아쿠아리움 일할 때보다는 좀 더 힘들었는데 그녀가 버려야되지 이 자연과 함께하는게 너무 저는 좋은가봐요 아유 리셋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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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시디 삼시디 매운탕 끓이는 맛있는 삼시디 안다다시 안다다시 이게 맵쌀이래요 약간 매운맛이 나와서 맵쌀을 보려고 하는데 채취해보겠습니다 다 채워야 돼 다 килограмmers 다 치루고 worries こ이 Mole comparable liebe 녹いて 이슬 아... 아... 야 이거 철도 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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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